그 어떤 노래보다 그 를 서 내려가기가 힘들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너무 많은 사람을 먹었을까 뚝뚝하고 정하지도 안 터 그런 오빠가 추억을 꺼내볼까 진짜 네 둘째 이거 진짜 탕탕탕탕 아, 잠시, 잠시. 아, 잠시. 아, 잠시. 이제 진짜 무슨 음식들? 아, 예. 무슨 음식들? 도약, 어, 저거 뭐? 초등학생. 신청도약. 미스고싶 미스고싶 랩 미스고싶 혀빈, 너 생각해? 호동 랩이크가 너무 좋아 랩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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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랩이크 제가 자꾸 떠올랐어 지금과 너만이 다른 그때의 너는 왼이 왔는데 왼이 왔는데 너의 나자도 알고 있니 너의 눈이 없나가 내가 준 게 아니란 걸 솔직히 말할게 그거 아니었어 너는 결혼 못했을 걸 이젠 나 드라마나 외투에 난 오빠는 아니어도 고맙단 말은 하고 싶어서 용기 났어 난 아직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나 드라마 하나의 툰에 나오는 오빠처럼 효연은 못해 고할 거예요 넌 언제나 잘 안 좋은 거 같아요 사랑스러워 에이야, 계속해서! 아직 손스러웠네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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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!